오, 싹 익었네요. 맛이 좀 괜찮으세요? 맛있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싶습니다. 이건 생각보다 너무 맛이 없었어요. 소스 있길래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밥알 감촉도 맘에 안되고 혹시 선투식량 처음 드셔보셨는데 맛이 어떤가요?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양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 다 안되셨는데 안되셨는데 아니 배불러가지고 아 배불러? 나연 먹어가지고 그때 하고 얼마 안지났지만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직 뭐 제대로 한게 없어서 내일이 괴롭습니다.